호주의 집중 견제를 받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았나요? 축구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잘 헤쳐나가는 게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투토 오늘 황희찬 선수랑도 해보고 황희찬 선수랑도 해봤잖아요.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황희찬 선수는 좀 더 뒷공간을 많이 파는 움직임을 좋아하는 선수이고 위조 선수는 제가 저번 소집 때도 몇 번 발을 맞춰봤지만 서로서로 잘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경기를 더 자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었고 황희찬 선수도 앞에서 압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찬스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책임감이 드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3백을 쓰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 사람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미드필더 진영에서도 좀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좀 공격으로 나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선수들하고 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내려와서 플레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저희가 친선 경기이고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도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공유함으로써 경기장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황희찬 선수가 좋은 슈팅이었는데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좀 어땠는지 왼발 슈팅 뭐 골은 얘기 드렸다시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골키퍼가 잘 막을 수도 있고 골키퍼가 못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해요. 뭐 의조 선수같이 이렇게 경기 교체로 들어와서 해결해 준다는 것은 선수들한테 정말로 큰 힘이지만 이렇게 제가 만든 부분에 있어서도 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. 선수들이 어떻게 볼을 뺐었으면 어떻게 찬스를 만들어 줬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쉽긴 하지만 다음 기회를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대답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는 이 팀의 주장으로서 뭐 어느 팀이든 베스트 11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잖아요. 거기서 이제 핵심 선수들 중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조금씩 뭐 한 두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바꿔야 맞는 건데 팀에 대해서는 베스트 11은 어차피 구성되어 있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. 그 베스트 11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뭐 선수들이 변화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아직도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선수를 뭐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도 지금 뭐 엄청 오래되시진 않으셨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준비해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이거는 맞다 아니다. 저도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를 뛰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한 선수이고 한 선수의 입장으로서 이 팀의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감독님의 입장도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님의 선택 또 감독님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